이곳은 지금 MBC 쇼 챔피언 세븐틴 컴백 무대 사전 녹화 현장입니다. 진행을 잘해.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다시 할게요. 민규 씨. 계속 똑바로 촬영을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선반영 대신 뭐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선물하고 있는데요. 소프트 롤. 소프트 롤 뭐야. 케이크 롤. 세븐틴 사전 녹화 현장에 남아있는 김민규 리프트입니다. 세븐틴 님 미니 5집 앨범 뭐예요? 뉴백 마이데이로 컴백을 했는데요. 그쪽 타이틀곡, 어쩌나의 사전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씩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권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세상 부석훈이라고. 혹시, 부석훈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님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븐틴 어디 있어? 세븐틴 어디 있어?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씨. 안녕하세요. 이번 어쩌나의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 안무가 또 있는데요.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맞으면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바로 보여주세요. 어쩌나, 어쩌나. 야, 우린 혹시 이름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어쩌나 춤입니다. 어쩌나 춤입니다. 되게 어쩌나에서 춤을 어쩌나처럼 잘해. 그러니까 어쩌나 이런 춤입니다. 네, 과연. 안녕하세요, 제주세상 부석훈.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번에 세븐틴 미니 옷집 타이틀곡 어쩌나 해외에서도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운데요. 아, 네네. 네, 해외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yeah, we came back with our fifth mini album. Our title song is 어쩌나, or Oh My in English. We just hope that you listen to our album. We have so many good songs in our album. So make sure to check out our songs and make sure to check out our song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멤버들이 이제 안무, 노래, 녹, 춤, 뭐 다 발전이 됐는데 그중에 또 더 업그레이드된 게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말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셨네요. 정말 간단 명예인 한 신인 가수? 부석 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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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전에. 아니요, 3개월 전에. 3월 말쯤이었습니다. 그러면 승관 씨.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어쩌나 3명씩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하나, 둘, 셋. 어련하시겠어요? 하나, 둘, 셋. 저. 저. 하나, 둘, 셋. 나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타이밍에 스탠바이는 정말 신한가수였습니다. 이 타이밍에 스탠바이는 정말 신한가수였습니다. 와, 이게 또 나와서 선택 결정했다. 애들한테 대통 혼날 것 같은데. 2인 1조로 업어발을 하죠. 형들이 동생들을 다 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어떡하지? 제가 두 명을 업는 걸로. 7! 에이! SEVENTEEN 시작! 마치겠습니다.